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선맨 아이차프입니다. 서밋이 나왔습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89만9천원짜리 서밋도 있지만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환율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2016년 3월 1일부터 구매하신 회원님한테 제가 가격이 올랐지만 서비스로 하나 드린게 있어요. 서밋 가격과 지금 가격도 올린게 알다시피 엑스맥스가 올랐습니다. 엑스맥스가 다 판매가 되가지고 박스가 없는데요. 일단 서밋과 엑스맥스는 같이 동일하게 올릴거구요. 원래는 100만원 정도 넘는 분한테 RCRF에 서비스를 드렸는데 서비스용에서 액션캠이라는게 있어요. 돈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액션캠, RCA에 관계되는 제품을 제가 준비해드린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가지인데 색상은 아마 모자라면 제가 랜덤으로 할건데 일단은 다섯명한테 하나, 둘, 셋, 넷, 다섯분, 다섯분, 엑스맥스 다섯분, 서밋 다섯분한테 서비스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 행사는요. 다섯개가 끝나면 모두 종료가 될거구요. 여기까지 다섯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개가 됩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나온 서밋 제품이구요. 그리고 서밋 제품은 어디다 나오면 멋있을까요? 자, 이 제품을 일단은 캠이 있는데요. 캠을 집어넣은 다음에, 캠을 집어넣은 다음에 어디다 나오면은 앞쪽에다가 다시는 분도 계시구요. 위쪽에 다시는 분도 계시고, 옆쪽에 다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딱 나와있죠. 자, 서밋을 옆쪽으로 달 경우에는요. 타이어가 굉장히 이쁘게 잘날거구요. 뒤쪽으로 보면은 타이어가 가는 모습도 볼 수 있구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은 차가 앞쪽에서 나가는 부분,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볼 수 있구요. 얘가 또 뒤로 하면요. 또 뒤로 나가는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액션캠을 제가 서밋 다섯대, 그 다음에 엑스맥 다섯 분한테 특별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판매가 아니군요. 서비스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케이. RCF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 행사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정수라니까 얼른 서둘러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실차 아닙니까, 실차. 자, 바로. 자, 실차 느낌나는 서밋. 그 다음에 엑스맥, 그 다음에 서밋. 다섯대 한정, RCF에서 구매하신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CF와 함께 즐기면서 액션캠과 같이 사은품으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자, 이상 RCF였습니다. 오케이. 엄정도 눌러주세요. 짱입니다. 오케이. 좋아. 짠.